자 그래서 보자 한별이는 VM 1에 10이네요 오케이 달러들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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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나 여기있다 자 준비됐죠? 오케이 시작해볼까요? DOT D O T 자 O가 여러가지 소리가 있었는데 O가 가진 4가지 소리 기억나나요? 네 O O A O 그렇죠 O O O A O 중에서 지금 뭐가 되는거에요 얘는? O 오케이 이게 다 합쳐서 무슨 소리죠? D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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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O가 무슨 소리 내는거에요? A A 소리나는거죠 오케이 계속해서 HOT H O T E 그렇죠 계속해서 FUN F U N 자 이번에는 U가 등장했어요 U가 가진 3가지 소리 기억나나요? U U O 그렇죠 U U U O 중에서 뭐가 됐죠 얘는? O 어 그렇죠 그러니까 FUN이 되는거죠 오케이 계속해서 MAP M U P MAP M U P M U P M U O P M U P M U P M U P M U P M U P M U P FUN에서 UN이 내는 소리는 뭐죠? ON 그럼 NOT에서 UT가 내는 소리는 뭐죠? OT 됐습니까? 오케이 좋구요 계속해서 HOG H U G 그렇죠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CUT C U T 그렇죠 잘하고 있구요 계속해서 HOG HOP H O P 그렇죠 자 그럼 맞아요 한별이가 안겨처럼 애를 HOPE 이라고 발음해도 되구요 HOP 이라고 발음해도 되요 영국사람들은 HOPE 미국사람들은 HOP 이렇게 합니다 BUG 그렇죠 BUG P U G 궁금합니다 H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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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발음 자신이 없네요 그러면 스펠링은 H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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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소리 내는 것들 모아놨죠? 그러면 이것까지 소리가 뭐예요? 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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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다가 이 글자가 내는 소리 붙이면 샵 샵 샵 샵 됐습니까? 그 다음에 런 런 오케이 오우 아주 잘했어요 마 빼고는 다 맞았네요 오케이 훌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으음 쟤 지효 준비됐나? 다시 으음 다시 준비됐어요 음 해볼까요 고맙습니다.